안녕하세요. 키넨 마스터에서 크로마키를 하지 않고 배경색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16대9로 하겠습니다. 16대9로 하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상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브라우저가 지금 나왔죠. 여기에서 이미지를 먼저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터치해서 저는 흰색을 가져오고 했어요. 흰색을 가져와서 이걸 좀 길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흰색의 색깔을 흰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아이콘 있죠. 이걸 터치해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여기 일단 이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색을 터치해서 저장하고 자 화면에 보세요. 이런 색을 가져왔습니다. 바탕화면에 자 여기에 먼저 크로마키 크로마키와 크로마키 하지 않고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다음에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에 갑니다. 미디어에서 저는 여기 절개찾기에 등록해 놓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많으니까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절개찾기에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절개찾기 등록해서 먼저 크로마키 할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테두리 장식하는 건데 이걸 한번 가져오겠어요. 툭 터치했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예경색에 이렇게 블루 계통의 크립이 왔습니다. 이것을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이 부분 있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이 뭐냐면 화면 분할입니다. 화면 분할에서 이 사각형 큰 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꽉 차게 돼요. 툭 터치했어요. 화면이 꽉 찼죠. 여기서 화면 분할을 합니다. 화면 분할을 다시 터치합니다. 다시 터치해서 빠져나옵니다. 나온 다음에 이 색깔은 크로마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크로마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린 스크린 혹은 블루 스크린을 하죠. 이것은 블루 스크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크로마키를 여기서 터치를 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적용을 누르면 크로마키가 되겠죠. 적용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색깔이 빠지고 바탕색이 그대로 있죠. 청색이 빠지고 여기서 요 위에 있는 요거 27% 있죠. 요것을 당겨서 50%에 갖다 놓으면 이 가장자리 남아있는 이 무늬가 더 선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 나옵니다. 다음에는 크로마키 하지 않고 가져올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역시 또 즐겨찾기로 가겠습니다. 즐겨찾기에 가서 기도하는 소녀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입니다. 요것을 가져오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저 화면에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바탕색이 요기 검은색이죠.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요 블랙을 없애려라는 겁니다. 없애고 요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만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크로마키를 한번 일단 시도해 볼게요. 이 검은색은 크로마키가 안됩니다. 그런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크로마키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터치해서 크로마키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화면이 이상하게 됐죠. 그래서 색깔을 키 색상을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 보겠어요. 키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꾸었어요. 바꾸니까 화면에 이 여인이 사라져버렸죠. 이 소녀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마키가 안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적용을 해제했어요. 그러면은 크로마키 하지 않고 이 배경색 검은색을 없애는 방법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영상이 타임라인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메뉴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메뉴 올라가면 혼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혼합 혼합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터치해서 여기 보면 오브레이 곱하기 스크린 소프트 라이트 하드 라이트 밝게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스크린을 터치합니다. 스크린 스크린을 터치할게요. 터치하니까 화면을 보세요. 검은색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불투명도는 이 위에 있는 불투명도 있죠. 이것은 0으로 가져갈수록 화면을 보세요. 모니터를 보면 이 소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최대한도로 기본으로 100% 그대로 해놓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검은색이 블랙이 빠지고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에 올려놓은 그 색깔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스크린 있죠. 혼합의 혼합에서 스크린을 터치하면 여지 검은색은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고서 또 다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서 또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 가서 즐겨찾기 터치해가지고 촛불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여기 촛불을 초가 색에 있는 이것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이것도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배경색이 검은 색깔이죠. 이렇게 배경색이 검은 이런 동영상은 크로마키가 안되니까 이것을 혼합에 가서 혼합에 가서 색깔을 검은색을 뺄 수 있어요. 혼합을 터치합니다. 혼합을 터치해서 스크린을 터치합니다. 아까처럼 스크린을 터치하니까 보세요. 화면에 검은색이 빠졌죠. 빠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빠진 게 남아있잖아요. 여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정리를 합니다. 크롭을 터치해서 마스크를 넣어줍니다. 마스크를 넣고 모양을 원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패드 있죠. 패드 이것을 아주 강하게 줍니다. 100정도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여기에 가장자리가 좀 첫 번째 트랙의 그 색과 잘 융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 하면 이렇게 소녀가 기도를 하고 솟불이 앞에 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탕 색이 검은 색은 바탕이 검은 색인 그런 동영상은 혼합 해서 그 검은 색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색만 잘 되고 다른 색은 제가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음악을 넣으면 되겠죠. 오디오 넣어가지고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폴드에서 그걸 넣어보겠어요. 기도하는 그런 것 가까운 그런 것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메시아 한번 넣어볼게요. 핸들에 있고 메시아 눌러보겠어요. 메시아 터치합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브라슨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이런 화면이 좀 희미하죠. 색깔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타임라인의 첫번째 트랙이겠죠. 자 여기 보세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확대하면 이 첫번째 트랙이겠죠. 이 색깔을 다시 선택한 다음에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 색을 아주 진하게 하면 진하게 하면 검은색으로 다시 바꿔버리겠어요. 화면을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검은색으로 확 바꾸니까 이 영상과 이 영상이 더 뚜렷하게 됐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화면이 아주 밝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고서 프레이해 볼게요. 이상 이와 같이 배경색이 검은색은 이와 같이 크로마키가 안되니까 혼합에 가서 스크린으로 설정하면 배경색이 빠집니다. 이상 크로마키 사용하지 않고 배경색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ferrals 끝 이와 같이 spider 파이팅 ~~~~ 렌마 렌 렌 렌 렌 렌 렌 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